안녕하세요. 지지타지 안교수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2시 36분.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찍어 왔었고요. 이 부분은 이때 제가 접근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좀 라이트하게 일요일라서 여러분들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 도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어떤 시장의 변동 그쵸? AI 시장과 그리고 산업군이 좀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6일 날짜로 제주반도체 7600원. 매수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2월 1월 AI, CES 기대감 및 옴바이스 관련 모멘텀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산업군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죠. 자 12월 6일 날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운드리와 펜리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이닉스 봅시다. 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어디서부터 올라갔습니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건 산업군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수검퓨터 드리면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펀드매제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수익률을 관리 잘했다고 해서 스타펀드매의 상도 받았습니다. 천억으로 운영했었고요. 자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만일에 이게 변동성이 확대게 되는 구간대에서는 자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AI라고 하는 거는 과거 6, 7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뭐 냉장고에 AI 기능을 탑재한다. 기타 등등.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AI의 한 영역이죠. 이번 CES에서 봤었던 부분은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온 디바이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목표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과거에 ESMRI라고 해서 사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대표는요. 과거에 사법연수원 출신인 거 아시죠?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이프 분이죠. 와이프 분이 판사로 계세요. 제가 왜 이걸 아냐 하면 탐방을 정말 많이 갔었고요. 안면도 있고 지금 최근에도 탐방을 한 번 다녀왔어요. 그 자료까지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사라는 아내 때문에 이 주소지 자체를 본사를 제주도로 옮긴 거예요. 판사. 제주도에서 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제주 반도체라는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부분들 중에 안 좋았던 이슈들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우리가 글로벌 개화 시장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노키아라고 하는 그렇죠? 브랜드가 있었죠. 이 부분에 거의 70% 이상의 맞아요. 수출을 했던 기업이 제주 반도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이때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가 상당 부분 오르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던 건 노키아 물량들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매출 차가 다 변화되어 있죠. 삼성부터 시작해서 애플 쪽으로도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관련된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반영된 것도 오늘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거 한번 읽고 알까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AI 즉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요. 이겁니다. CES에서 나왔던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AI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휴대폰 내 기기 내에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도 어떤 어떤 그림을 그려줘. 누구 누구한테 예약 문자를 보내줘. 그리고 동영상 이걸 찾아서 보여줘.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인터넷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약간 범적으로 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나왔던 거냐면요. 우리 유튜버도 저장을 해놓고 기기에 탑재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있죠? 맞아요. 어 그 인터넷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환경들 있죠? 저장해놓으면 이게 확장적으로 바뀐 게 바로 온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제주 반도체는 그쪽에 수혜를 입었고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들께 사야된다는 영상을 찍었을까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파운드리 공장이 필요 있느냐 그리고 뭐죠? 네 팸리스 공장이 필요 없냐 레스 관련 기업들 중에서 아마 파두라는 기업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풀렸던 경험이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경험은 있는데 결국은 제주 반도체라는 건 업려까지도 꾸준히 거의 20년 넘게 꾸준히 한 사업을 영향하는 기업이죠. 자 이 펜디스 기업의 장점은요. 하나입니다. 뭘까요? 공장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설계 쪽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예를 들어 설계를 하는 회사 건축 설계사는 어떻습니까? 공장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인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인력에 대한 부분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특징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설계를 제대로 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AI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AI가 어떤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의 실행이 필요하죠. 근데 잘 봐요. AI가 만일에 자자 뭐뭐뭐 해줘 라고 하는데 무수한 반도체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네들이 그 설계에 대한 이 시스템 있죠. 요거를 조금만 잘못 변형하게 되면 자 나는 뭐 메탈리카 제가 올해 54입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산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메탈리카를 좋아하거든요. 메탈리카의 음악을 틀어줘 라고 하는데 메탈에 대해서 검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시스템을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과거에도 노키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 부분 한 사업을 명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퀄컵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고객사에 대한 부분을 갖췄던 이유도 이 기술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세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주가의 상승이 더불어서 과거에 지금 애플부터 시작해서 삼성의 어떤 AI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바로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는 개화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최근에 탐방을 좀 다녀온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거 좀 보내드릴까요? 자 제주반도체 탐방자료입니다. 최근에 좀 실적부분이 좀 나올게 있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주도 여행 갔다가 탐방까지 좀 했네요. 상당히 나아있네 전화번호입니다. 010-482 여러분 잘되길 희망합니다. 8706으로 이쪽으로요.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수주권이에요. 근데 다만 엄청난 부분의 수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의무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이 있죠. 이 의무공시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외출액에 대한 30%에서 50%가량의 어떤 특징적인 글로벌사와의 계약관계가 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일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매수 하신 분들은 어떤 고점에 대한 타이밍도 좀 노려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전략 가격은 항상 라운드 피겨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9천억이죠. 그렇죠? 자 1조원대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기계 룰에 의해서 이 부분도 좀 적어놨습니다. 자 필드에 있었던 제 어떤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1년 반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당 부분 기업이 과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타버빌 수급이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타버빌이라고 하면 상장사나 비상장사 중에서 어떤 기업 규모가 한 50억 이상이 되는 자본금 50억 이상이 되는 이 업종 내에서 이 종목을 사게 되면 기타버빌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아까 패시브 자금 말씀드렸죠? 9천억에서 1조 사량이 되는 이 구간에서는 항상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해서도 자료집에 정리해놨습니다. 기계 룰과 거래량이 충족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진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고 이 사모펀드의 매도는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모펀드라는 건 50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거죠. 자 얘네들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실적 발표 이전에는 일정 부분 물량을 줄이는 게 원래 이 사모펀드의 특성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항상 이 제주반도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라운드 피규어가 존재라는 것도 우리도 반드시 인식하셔야겠죠.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신용과 미술을 쓰는 건 어떨까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요런 과정에서 그쵸? 요런 요런 과정 요런 부분들을 잘 찾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배 세 배 가는 종목도 결국은 뭐죠? 네 배 다섯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 더 요 기사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주식타자 연구소라고 해서 제가 이제 펀드메이전을 교육했던 방입니다. 자 CS 아 혹시 어 참여 이 방에 들어오시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새로운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올해 54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하는 요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장을 좀 열고 싶긴 하네요. 자 봅시다. CS의 흥분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AI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테크 산업의 변함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온 디바이스 AI 성장 이 NL수 후배가 적은 건데요. 24년보다는 25년을 기대하지만 기저효과 선반영상 되는 게 있다. 트리플 카메라 도입도 교체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했죠.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좀 읽어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을까요? 오늘 좀 많이 꼬이죠. 제가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잤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상당히 나은 전화번호로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탐방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온 디바이스 요번에 CS에 있었던 부분에 애널리스트가 참여했던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는 거 요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저녁인데도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영상 괜찮았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런 타점 있죠. 제가 아까 문자 보내드렸던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께는 어떤 라운드 피규어가 도래했을 때는 한번 끊고 가는 것도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 라는 의견도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새로운 어떤 제2의 제주 반도체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산업군 내에서 이 어떤 반도체 산업군을 연구했을 때 이 종목 이후의 어떤 시장의 변화에 한 초점에서 어떤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걸 좀 찾아냈는데 그것도 한번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좋은 어떤 인연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데 돈 받을 거면 제가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고요. 그쵸? 여러분들과의 어떤 인연을 중시하깁니다. 주시터짱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